35번인데 이거 우선 무슨 내용이냐면 너네 그거 들어본 적 있잖아 인간에 대해는 계속 변화한다 그 얘기야 런던의 택시기사가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 된대요 택시기사가 연봉이 1억에서 2억이면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런던이 오래된 동네여가지고 겁나게 진짜 길이 복잡해 그런데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런던 택시기사를 하려면 그래서 런던 택시기사들은 운전한 경험 횟수가 많아질수록 뇌에 있는 해마가 크더라 라는 사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기억 특히 공간기억력의 주요한 기능을 하는 그 해마 영역이 매우 발달을 한대요 왜? 지속적으로 해마를 사용하는 상황 때문에 런던 택시기사들은 뇌가 해마 부분이 엄청 크게 발달한다 왜? 공간기억력을 엄청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자 1번 문장 갈 건데요 자 1번 문장 보면요 우선 전지사 명사인데 전명구 끝나고 여기 주어동사 시작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오케이 선생님 getting 오케이 동명사 쓴 것까진 알겠어요 전지사 뒤여서 근데 근데 여기 왜 get pp에요? 자 get pp는 수동태에요 bpp랑 똑같은 거야 자 before getting licensed 뭔가 면허를 부여받기 전에 뭐 하도록 to drive 운전하도록 운전하도록 면허를 부여받기 전에 a cab in London 런던에서 운전하도록 면허를 부여받기 전에 한 사람은요 has to pass 통과해야 돼요 an incredibly difficult test 아주 막 놀랍게도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런던에서 이제 택시 운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면허를 부여받기 전에 엄청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대 with an intimate dating name 위협적인 이름을 가진 그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대 그 이름이 뭔데 어떤 시험 시험의 이름이 뭔데 더 놀리지 시험 이름조차도 아예 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택시기사가 되려면 엄청 어려운 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험을 통과해야 된대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왜 인티미데이트에다가 ing를 썼을까 자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이름이 위협을 줍니까 네 이름이 위협을 줍니다 아니면 이름이 위협을 받습니까 자 이 이름이 위협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이 위협하는 거예요 이름이 위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ing 이름이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위협을 주는 거여서 ing인 거야 자 그래서 런던 택시기사 되려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 시험의 이름이 무시무시한데 지식이라는 이름이다 자 2번 문장 갈게요 the test 그 지식이라는 시험은요 involves 포함합니다 목적어를 자 목적어 involve의 목적어 자리로 올 수 있는 거 지금 외워둘게 ing 동명사예요 두부정사 안 돼요 그 테스트는 포함합니다 기억하는 것이요 뭘 기억하는 거 the layout 구획이요 구간 of more than 20,000 streets 자 2만 개가 넘는 거리의 구획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2만 개가 넘는 거리의 구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대 어디에서 대문자니까 그냥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할게 런던 지역에서 그레이터 런던 지역에서 2만 개가 넘는 거리의 구획들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시험 보는데 2만 개가 넘는 거리를 막 그리고 쓰라고 해봐 막 다음 병원 옆에는 무슨 건물이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거는 기억하는 것은 a feat 기술인데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that involves 포함한대 an incredible amount of memory resources 엄청난 양의 기억 자원을 그러니까 기억력이겠지 뭐 기억 자원이니까 기억 엄청난 양의 기억 자원 즉 기억력을 수반하는 기술이래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장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시험이 존나 어렵고 그 시험을 위에서 필요한 기술이 뭐다? 엄청난 양의 기억력을 포함한다 수반한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인팩 사실 fewer than 50% of people 자 fewer 나왔으니까 뒤에서 할 수 있는 명사 people 나왔지 자 50%의 사람들보다 적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who sign up for 등록한 사람들 택시 드라이버 훈련을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의 50%보다 적은 양이 pass the test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반도 테스트 통과 못한다 even after 심지어 뭐 한 후에도 spending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보낸 후에도 spend 시간 ing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ing가 시험에 나오죠 자 시간을 보낸 후에도 다 떨어진대 자 2, 3년의 시간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2,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도 50%보다 적은 사람들만이 테스트를 통과한대요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 여기에 few 뒤에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나왔으니까 fewer 써야 된다 자 less는 뭐의 비교급이다 little의 비교급이다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나온다 그래서 여기 little less 쓸 수 없고 few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부분 표현 of 명사 나왔어요 퍼센트 자 부분 표현 뭐 있었는지 너네 옮어봐 맞아 some most all the majority the rest half 퍼센트 분수 퍼센트 이런 거 있었어 퍼센트 부분 표현이야 of 명사니까 자 이 명사에다 스윗츠 시켜서 복수동사 쓴 것까지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학교형일이 50%도 안 된대 수년간 공부를 해도 나같애도 통과 못하겠다 자 답 한번 볼게요 and as it turns out 자 turns out 밝혀지다 뭐 밝혀진 대로 the brains 뇌 of 런던 캐비스라고 돼 있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냥 따르면 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밝혀진 대로 그 런던 택시 기사들이에요 캐비스는 택시 기사들의 뇌는요 are different from be different from 뭐뭐랑 다르다 non kept driving humans 택시 운전 안 하는 일반인들이랑은 다르대요 런던 택시 기사들의 두뇌가 일반인들의 두뇌랑 다르다 in ways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지 볼게 that reflect 반영하는 방식으로 their 그들의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방식에서 라고 해석하자 방식에서 in way 하면 방식에서 방식에서 다르대 그러니까 런던 택시 기사들의 두뇌는 일반인두뇌랑 달라 어떤 방식에서 약간 초인적인가 인간답지 않은 그런 암기의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좀 뇌가 다르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 뇌가 반영하는 거랑 그 택시 기사들 런던 택시 기사들이 막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의 뇌랑 내 뇌가 달라가지고 뭔가 똑같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드려도 뇌가 이제 그 다르게 처리를 한대요 암기 노력을 뇌가 다르다 그 사람들의 뇌는 다르다 자 6번 문장 갈게요 임팩트 사실 임팩트 지금 계속 나오네 The part of the brain 뇌의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냐면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spatial memory 자 지금 보면은 현재 완료 능동 어떻게 쓰니 현재 완료 능동은 그냥 해브 pp 해수 pp 요거죠 근데 현재 완료 수동은 어떻게 씁니까 현재 완료랑 수동태랑 한번 합쳐볼게 bpp 우와 밖에 진짜 시끄럽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밖에 시장통이야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합쳤더니 해수나 해수 쓰고 빈 pp 뭐뭐 되었다 여기 보면은 해수 빈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소시에이트 a with b 하면은 a와 b를 연관시키다 라는 뜻인데 이거 수동으로 바꿔볼게 a be associated with b a는 연관이 되었다 b랑 그래서 자 뇌의 부분 어떤 뇌의 부분이냐면은 연관이 가장 빈번하게 연관이 되어진 뇌의 부분 모아 공간 기억과 가장 빈번하게 연관이 되어진 뇌의 부분 그러니까 공간 기억이랑 관련이 있는 뇌의 부분이라는 소리야 공간 기억에 관련이 된 뇌의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격이 있습니다 여기 심표 동격이거든요 자 뇌의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꼬리래요 해마 해마 시홀스가 해마잖아 해마 모양의 뇌의 영역 의 꼬리 부분 네 아 이거 말이 진짜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이 즉 해마라고 불리는데 자 해마라고 불려지는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인 그 공간 기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 뇌의 부분이 It's bigger 더 큽니다 누구보다 평균보다 어디에서 이러한 택시 운전 기사들에서는 자 여기 문장이 좀 어려웠네요 다시 한번 자 뇌의 부분 어떤 부분 가장 빈번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 가장 빈번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뇌의 부분 즉 어디 부분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 뭐라고 불리는 해마라고 불리는 그 부분은 더 컸대 평균보다 택시 드라이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해마 부분을 그 해마 부분을 해마라고 불리는 그 해마 모양을 한 뇌 영역의 꼬리 부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공간 기억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부분이 일반인들보다 평균보다 되게 커졌었대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거 런던 택시 기사들의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하는 뇌 구조 그 사람들의 뇌는 이제 해마 영역이 엄청 발달해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콜드 히포 캠퍼스가 꾸며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다야 해마 영역의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 해마라고 불리어진 그냥 그렇게 해석하자 해마라고 불리어지는 그 부분 뇌의 그 부분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법이 좀 많았어요 이거는 어법이 좀 많아서 요런 거 어법 부분들 좀 보고 부분 표현도 있었고 스팬드 시간 ing 있었고 그런 부분들 조금 보고 여기 현재알려 수동태 있었고 그 다음에 어휘는 밑줄 그음 부분들 좀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 나오기 좋죠 순서 나오기 좋고요 내용일치 요양문 요정도 요정도 이들어 이렇게 요정도 해마리 요정도